신비아이 오리궁댕이 힙시트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아기 받침 신개념의 아기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간편하게 착용을 간편하게 하시고요 아기를 이렇게 안으신 상태에서 허리만 버텨주시면 되는 집에서 가정에서 간단하게 일을 보실 때나 아니면 아기 수유를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아기 분유를 탈 때 이럴 때 항상 아기가 안아달라고 그럴 때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가사일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요 밖에 나가셔서 야외에서도 돌 전후로 아이들이 걸음마를 많이 할 때 걷다가 안아달라고 하면 또 안아주고요 또 갑자기 또 내린다 그럴 때도 많으니까 또 그들 또 갑자기 또 내려주고 안아주고 반복해서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기띠보다는 번거롭지도 않고요 여름에는 많이 시원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멘